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지현 기자께서 박 전 의원의 음주운전 기소건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달서구 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위법과 부도덕한 행위 탓에 팔 때 들어서만 구의원 3분의 1 이상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또 소속 정당 또는 의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 박재영 달서구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안팎으로 비난이 워낙 거세게 제기가 되니까 박 구의원은 지난 12일 날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지난 2월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차량을 추돌을 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차량이 견적이 한 700여만 원 정도 나와서 폐차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의회 내에 의원직 사퇴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 말에는 김정윤 전 구의원이 선거운동원에게 식사 대접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도중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달서구 의회는 지난해만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의원 3명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김기화, 이신자, 김정윤 전 구의원이 항소 끝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밥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에서 김기화 구의원은 정치장금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지역의 마을 기업이 차량을 구입한 게 있는데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성희롱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인호 구의원이 성희롱 의혹 발언으로 소속 정당에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구의회 내부에서도 거세게 항의를 받다가 제명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까지도 의원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도 하나 있었는데 이런 의혹을 산 안대국 구의원이 있습니다. 안대국 구의원은 의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도 함께 거론이 되면서 안 구의원은 정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등으로 배지훈, 이성순 구의원 등 5명이 소속 정당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8대 달석의회가 꾸려지면서부터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안팎으로 갈등도 많았고요. 달석의회에서 같은 비위 행위들이 이번 한 번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문제는 그 구의원들의 비위 행위가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복조 구의원 경우에는 2019년 본회의에서 같은 정당의 다른 소속 구의회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베껴서 쓰다가 그것이 망신을 당한 케이스도 있고요. 8대 구의회 출범 당시에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파행을 계속 거듭하다가 17일 만에야 겨우 개원을 해서 눈총을 샀습니다. 싸움만 벌이면서도 당시에 의회 사무국 예산으로 밥값으로만 393만 원을 써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김화덕 구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100만 원이든 봉투를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뇌물 공여 혐의로 대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 혐의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비위가 비단 달석의회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대구 지역 8개 구군 중에서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았던 기초의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희도 좀 취재를 많이 했던 것 중에서 서구의 민부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1200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무료로 설치해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근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구의원직을 최종 읽기도 했죠. 그때 그리고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자꾸 거듭되면서부터 일부에서는 지방의회가 꼭 필요하냐 무용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듯이 구의원들의 일탱행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불과 1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기초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초의회 무용론은 계속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일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기초의회를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조례 발의도 많이 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일부 극소수의 의원들이 좀 일탱행위를 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뭐 이야기도 그렇지만 사실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도 사실 거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천권을 진 정당이 책임 있게 인사를 발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배심원제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공천 과정에서 아무래도 개방성과 투명성이 보다 좀 더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무용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은 김기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부 다가 그렇다는 게 있고 일부에서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SK 브로드밴드에서 이제 의정 돋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지만 물론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무용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게 됩니다. 국가사무였죠. 민생치안본무를 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지역 맞춤현 시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지현 기자께서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교통 분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집니다. 대구시가 교통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경찰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대구시가 맡아서 보다 지역에 맞는 정책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치경찰부를 경찰청에서 대구시로 이관, 이왕을 한다는 건데요. 경찰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직과 지휘감독 체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아동, 교통 이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사와 예산, 감사 같은 주요 정책도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조직을 지휘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지난 2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맡게 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위원으로는 최철형 대구시민센터 이사장, 김기식 전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경미 개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헌국 개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훈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아래 사무국에는 대구시 직원 14명과 또 대구경찰청에서 파견한 직원 10명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됩니다.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위원 구성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 7명 가운데 무려 6명이 교수 출신이십니다. 경찰행정학 관련 교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학계에 너무 편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또 시행되는 제도지만, 다소 또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이 좀 나온 게 사무국에도 시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구시와 경찰 양측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상임위원으로 박동균 대구 한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철에 제청을 하고 대구시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3년간 사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는 7명 중에 경찰행정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6명으로 구성되었고, 김기식 전 대구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분은 교육전문직 장학관 출신이신데 참여를 하게 됐군요. 경상북도도 자치경찰서에 시행하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도 대구시와 같은 날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순동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가 초대위원장을 맡았고요.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주석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윤경희 전 사단법인 포항여성회 회장, 이순자 전 영남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 박현민 변호사, 서진교 전 경북경찰청 경북과장 등 7명이 초대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는 교수 출신이 많았던 대구시와는 조금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성위원들이 좀 눈에 띕니다. 7명 위원 중에서 3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서는 다양성에서 다소 노력한 부분이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역시 사무국에서 도공무원과 경북경찰청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업무 관할이라든지 인사 등에서 불필요한 힘겨루 글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무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원래 취지는 수사와 또는 치안 업무를 분리한다는 취지겠지만 자치경찰관 소속은 그대로고 또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자치 이름만 자치경찰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오래전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가사무였던 경찰 치안 서비스를 지역자치단체가 맡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로써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구 북구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에 마을의 슬럼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현 기자께서 먼저 이슬람 사원 건립 경과부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난해 9월이죠. 9월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입니다. 모스크라고도 불리는데요. 경북대 서문 인근 주택 밀집 지역에 모스크 설립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2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요. 연면적 245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로 사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골조가 세워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건물의 정체를 알게 된 그 인근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본격적으로 북구청에 제출하기 시작했고요. 주민들은 모스크가 D긋자형으로 주택가 바로 붙어서 한가운데 중간에 위치를 해서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다섯 번 또 기도하는 종교적인 특성상 또 소음은 물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다 보면 생기는 생활 쓰레기, 악취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주민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회나 또는 어떤 절이라 하더라도 종교시설 자체가 여기 이 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는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이군요. 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지난 2월입니다. 사원 건축 관계자 측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공사 재개를 촉구를 하고 관할 구청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주민들과의 입장 차가 워낙 좀 커서 갈등만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원 건립 찬반으로 나눠져서 규탄과 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원이 들어서면 예배로 인한 소음은 물론 있고 지역 슬럼화가 될 수 있다면서 좀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좀 더 본격적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일단 먼저 건축 허가를 내준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었고요. 지금까지도 1인 시위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라마단 기간에 있었던 달성군 이슬람 사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더욱 부추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무슬림 27명이 기도원에서 감염이 됐고 그 외 내국인 등 16명이 추가로 N차 감염이 된 상황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라마다 기간이 올해에는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기도 기간이었는데요. 기도원에서 숙식과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 내 이슬람 사원과 기도원 11곳 중에 2곳을 폐쇄를 하고 현재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었는데요.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여기에 소속된 한 40여 명이 경북대 선문 앞에서 대구시와 북구청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을 거듭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루 5번 기도 장소에 모여 메카를 향해 기도를 올리는 이슬람의 예배 방식이 지역 전체의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민들도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기자께서 주택가 한 가운데에 종교시설을 두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이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국북적인 반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지만 이 일대가 이슬람 본거지가 되면서 기존 상권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무슬림 학생들이 경대 서문에 많이 살게 되면서 이웃이 됐고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40일간 이어지는 날마다 기간이 40일 정도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밤늦게 소음에 시달리면서 냄새도 나고 그리고 좀 많이 불결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배려를 많이 해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책 주민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생존권이라든지 주민 재산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슬람계 외국인들이 주민 주택가에 몰려들면서 학생들에게 사실 월세를 조금씩 받으면서 생활하던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30만 원 정도 하던 반값을 17만 원으로 가격을 내렸는데도 이슬람계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 한 대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한 방을 쓰거나 또는 가족이 몰래 몰래 사용을 하게 되면서 수도세와 전기료 부담 같은 사실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워낙 또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주장에 토대로 시민사회단체들 일부 극우단체입니다. 보수단체들은 최근 이슬람 사원 건축비용 모금 과정에서도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북부경찰서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일부 극우 시민단체들도 가세를 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또 다른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사를 재개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건축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 대구경북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여섯 개의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는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에 대한 반대와 맞물려 이슬람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코로나19 방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의 대부분이 경북대 소속의 유학생과 연구자들이라는 겁니다. 일부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대현동 주민으로 주민일 뿐이다라서 혐오와 차별을 중단을 호소를 했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는 북구청이 지난 2월에 공사 중단 조치를 한 번 더 다시 재고지를 했거든요. 북구청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여기 좀 부당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구시와 북구청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제 구청의 공사 중단 결정은 종교의 다원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해치는 차별이라면서요.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이를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이슬람 신도들의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도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찬반 양립이 거의 팽팽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북구청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든 양측을 모아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지난 1차 때도 한 번 3월, 지난 3월이죠. 1차 민원중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의견만 계속 확인을 한 채 평행성만 달렸던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성과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달 중에는 다시 회의 일정을 잡아서 의견들을 좀 조율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경북대학교 근처를 간 적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목에 보니까 아직도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고, 학생들이 많이 찾는 식당도 가봤는데 여전히 외국인 학생들, 무슬림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는 이방인이다 라는 생각은 좀 접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찬반이 뜨거운데요. 북구청의 현명한 중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슈앤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